개국 30주년을 맞은 BBS 불교방송이 새로운 수행 문화를 선도합니다.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 두기가 필요한 요즘, 사찰에 나가 신행 생활을 하기 어려운 불자들을 위해 불교방송 만공회와 함께하는 백중맞이 특별정진을 진행합니다. 행불선원장 월호스님의 특별 법문과 함께 7월 16일에 입재해 9월 2일 백중날에 휘양하며 불교방송 TV, 라디오, 유튜브를 통해 코로나19 조기 극복과 한반도 평화를 기원하고 가정의 행복과 선방조상 및 인연 있는 일체의 영간님의 극락왕생을 발언하게 됩니다. 이번 특별정진으로 선근공덕 지으시어 무량한 복덕 구족하시길 기원합니다. BBS 백중맞이 특별정진 동참은 1855-3000번 또는 02-705-5333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